올 상반기 최고의 특허기술에 아몰레도 디스플레이를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반도체 기술이 선정됐습니다. 특허청은 한국지식센터에서 상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을 열고 2개 부문 10개 기술에 대해 시상했습니다. 최고상인 세종대왕상은 스마트폰과 TV 등의 디스플레이 구동에 쓰이는 반도체 소자를 기존의 10분의 1 크기로 줄이고 성능은 10배 높인 매그나치 반도체에 유유신 오보석 연구원이 수상했습니다. 특허기술상 수상자에게는 총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필요한 경우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필요한 혜택도 주어집니다.